유현이 유현이 와 유현아 형님들 고맙습니다 와 유현아 나 지금 그.. 5받았다고 축하해주는 거야? 너 나 축하해주는 거니? 와 유현이 와 유현이 노은아 축하해주는 거야? 아 고맙다 유현아 늦었어요 매니저 준 거 같은데? 반갑고 유현이 통화 한번 해보자고 자 들어오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공기 아.. 정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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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오빠 오랜만이래요 어 오랜만이야 진짜 고맙다 축하해줘서 아니 근데 오빠 그거 뭐지? 잠시만요 이거 방송 소리 좀 줄게요 방송 중이야? 아니 아니 방송 소리야 저 오빠 거 보고있잖아요 아 어어 근데 그 저 며칠 전에 사람들이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남자님한테 전화했냐는 거예요 어어어 그래가지고 안 했다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 하지 말래요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? 뭐해요? 너 전화했잖아 뭐래 내가 언제 했어요 왜 너 나랑 밥 먹자매 네? 밥 먹자 그랬잖아 내가 언제 오빠한테 밥 먹자 그랬어요 제가요? 와 너 진짜 미친 척 갑이다 하하하하 오빠가 더 미친 거 아니에요? 밥 먹자 해놓고 왜 그래 오빠한테 내가 밥을 언제 뺏어요? 와 알았어 알았어 안 그랬다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치자 오빠 뭐하고 지냈어요? 잘 지냈어요? 장난이고 어? 잘 지냈냐고? 잘 지냈어요? 잘 지내고 마시고 할 게 뭐 있어 뭐 난 그냥 뭐 그대로 지내는 거지 뭐 저 오빠는 저 팝파이브 받을 줄 알고 있었어요 예언했어요 뭐라고? 팝파이브 받을지 내가 예언했어요 거짓말 하지마 진짜로? 오빠가 맨날 연락하면 하루 뒤에 문자가 오고 이러니까 연락해봤다가 어차피 다음날에 오는 거 알고 문자를 안 했어요 아 그래? 알았어 네 아무튼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아 돼요 오빠 저 이사하거든요? 어 나도 이사해 다음 나도 그래서 저 이사하고 나서 방송 열심히 하려고 오빠 피 좀 잠깐 빨려고 나가려고요 아 피 빨러? 네 아 너무 좋지 나도 네 피 빨고 서로 수혈을 좀 받아야 돼 근데 약간 내가 지금 어그로가 이제는 하도 나간지 오래 해서 다시 같이 해도 되겠죠? 어? 어? 원래 맨날 나갔으면 유현이 그만 나오라고 이랬는데 어 이제 좀 지났으니까 나가도 되겠죠? 어 솔직히 나도 지금 피가 살짝 부족해 네네 진짜요? 어그로가 많이 줄었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살짝 피가 좀 필요하거든? 네 오빠 너도 피가 부족하지? 다만 전 오빠 연락 내시면 최대한 낫죠 그래? 어 네 피 한번 서로 수혈 좀 받아야 서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지금 알았어요 오빠 연락 안 되는지 주세요 어 알았어 펭하야 감사드리고 그럼 언제 뭐 시간 내 네 네 제가 보면서 정해도 돼요 아니면 오빠가 정할래요 오빠 바쁘니까 뭐 내가 나 막 바쁘다는데 내가 뭐가 바쁘 도대체 진짜요? 어 나 안 바쁘 나 막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방송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뭐 그런 것 뿐이지 내가 뭐가 바쁘니? 나는 뭐 항상 한가하고 열려있는데 네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 두 명이 오빠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거든요 아 원거님 감사합니다 원하는 거 없으니 확 수정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? 내 친구들 두 명 근데 한명은 유분여여서 숨겨놨던 나 누가 아 수조말던 나 한명은 제가 유분여가 아닌데 좋아해요 두 대통 원거지맨대로 킬 야 그러면은 일단은 네 다 떠나서 네 WNNW로 얼굴 두 장 전신 한 장 부탁해도 될까? 그래서 내가 거기 보내라고 하긴 했었어요 미리 말했어 내가 남순이 오빠 좋아하면 거기 WNNW로 사진 보내라고 오늘 뭐 지금이라도 어떻게 가능할까? 우선 말을 해볼게요 말은 해본다고? 네 근데 게스트는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사적으로 만나자는 거 아니야? 그런 거는 어차피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빠는 비즈니스 아니면 안 본다고 모르는 거지 에이 무슨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진짜요? 어 그럼 말은 여자 안 좋아하잖아 얘 나보다 더 말랐는데? 뭐라고? 말은 여자 안 좋아하잖아 얼굴이 예쁜데 나보다 더 말랐는데? 아 더 말랐어? 응 어 그러면 조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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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얼굴은 이쁘다 했잖아 근데 저 좀 했었어요 그니까 6월 아니야 아니 말랐는데 네 딱 두 군데만 안 말르면 되는데 어떻게 그 부분은 어때? 아 그거는 엉덩이랑 그건 있어요 어? 엉덩이랑 가슴은 있어요 어? 어 어 그러면은 뭐 그래? 그러면 시그 한번 잡아볼까? 아 그래 알겠어요 근데 진짜 얼굴은 이뻐요 아이비 닮았어 아이비? 아이비인데 네 아무래도 얼굴은 이뻐요 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언제? 지금 당장 연락해가지고 한번 좀 해 줘 아 지금요? 근데 얘는 나를 생활하고 일을 내놔 가지고 아 혹시 모르지 지금 안 잘지도 아 그래요? 어 알겠어요 우선 연락은 해볼게요 아무튼 이거 방송 보고 있을 테니까 오빠 방송 진행하고 있어요? 어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아무튼 네 오빠 열심히 해요 어 응 아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